아 아 와 이거 회개야 뭐야? 왜이렇게 잘해? 다 꽂혔어? 우리 할머니가 철학보고 빼다디라 하시는데 아조씨도 빼다디라 하시나요? 그게 무슨 말이죠? 쟤 쟤 쟝 이게 무슨 말이죠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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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항상 군인보님이란 말 지금 약간 많이는 깨메라 우린 사투리 공부한다 만세 2개월 아 우리 시장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이시 못달라고 너 드디어 2개월이야 남았네 아직 아 우리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인칭 모두 진짜 현실감 있어서 좋네요 영화보는 기분이에요 현실꽃은 굉장해 아 진짜 현실같아요 이거 구하러 오우 오우 으어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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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악 으악 으아안빗 으아악 으악 으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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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썩어물이잖아 이거 나 오늘 술 안 먹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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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은 0.200입니다 여러분 뭐야 엔딩이 왜이래 이거 다리 엔딩이 나오고 있어 제가 어디서 죽였죠? 여기 어머 다리 엔딩이야 굉장히 위험한데요 자기장에 무슨 옅다그로 잡혀 겁나 아픈데 아 시클 났네 어 자기장 에바참씨인데요 진짜 제가 볼 때 상륙 갈 수 있나 저기로?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쿠아리에 일이 있네 아 이거 겁나 아픈 자기장 같은데 안 돼 겁나 아픈 자기장이에요 1인칭으로 수영까지 하라고? 와 환상적이잖아 1인칭 바이크에다가 수영까지 시키네 저기 딱 입에 있더라고 유튜브로 보다가 트위치 생방으로는 처음 보네요 ㅎ 이번판 마지막 킬 카구 팔로우 하시면 만원 후원할게요 ㅎ 아잇 감사합니다 0128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딱히 많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쯤에 내려가지고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가망이 캐는데요 저기 있어요 지금 나 알고있나? 그대로 있는데 계속? 올라가네 올라가네 위에 위에 하나 온다 나 쏜다 와 눈치 없는 새끼 어 뭘 뚫리지 이거 뭐 까 쾅쾅쾅쾅쾅 아 왜 안 올라가죠? 자 오늘은 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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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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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쏘셨다.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. 아깝다. 안녕. 안녕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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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